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정상요금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고속주행을 할 때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안에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잠정적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%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다만 시속 60km 이상 고속주행을 할 때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할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